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드립니다. 명언드림 올림 모든 사람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 과오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추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 아첨이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간특하다 한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간특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 즉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여덟 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친한 친구로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어울리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볼품 없이 보이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됐다. 저 볼품없어 보이는 나무가 쓸모없어 보이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며 저 보잘것 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 이처럼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면 결코 조급해하지 마라.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쓰임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가 아닐 때 일찍 쓰임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재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쓰여져 기뻐할 일도 많겠지만 지쳐 병에 걸려 죽는다면 아직 쓰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명심하라.